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도대체 학교가 저희들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가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학교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직하고 착실하게만 산다면 자기 실속을 차리는 정치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교육은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선생님 희망을 잃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지위에서 불법이라고 떠든다고 해도 저는 선생님들이 굽히지 않고 이 가혹한 현실과 계속 싸워 나가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선생님의 온 생애가 교단에 바쳐질 것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를 통해 삶을 떨쳐 한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결종의 삶을 떨쳐 희만의 산을 옮기고 너와 나의 눈물 뜬 모아 진실을 외친다 오이능과 강물을 참교육 깃담물을 뛰는가 벽상 가슴 솟구치는 아우리의 깃발 교직원도 조세워 민족민주인 강화 교육 만난세 굴종의 삶을 떨쳐 한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참교육 외치니 굴종의 삶을 떨쳐 한역의 어둠삼고 이제 교육 동지 구세계 단결 전진한다 함께 가세 이 길 함께 가세 이 길 함께 가세 이 길 사람 사는 통일 세상 아우리의 깃발 교직원도 조세워 민족민주인 강화 교육 만난세 아우리의 깃발 교직원도 조세워 민족민주인 강화 교육 만난세 아우리의 깃발 아우리의 깃발 아우리의 깃발 그는 아우리가 예 감사합니다.